민족 5천년의 수건을 싣고 세계로 나아가는 전진군길은 우리의 영원한 승리의 길입니다. 나가는 오진우 포병종합군관학교 정대 한글자막 by 한효정 우리 국가의 자동 우리 핵무력의 기본 사명은 전쟁을 억제함에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에까지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 리익을 침탈하려 된다면 우리 핵무력은 이외의 자기 돌재가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